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이제 2024학년도 수능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이걸 보시는 분들은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력이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정답만 맞춘다 이런 식의 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배경이랄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 또 열정적으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항상 수능 1번 문제로 고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갑은 뭐라고 했냐면 미술협회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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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협의를 통해 해결했대요. 그죠? 그럼 미술협회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집단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사회집단에서도 뭔가 결정을 내렸어. 이런 모습을 정치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넓은 의미하고 좁은 의미 중에서 갑은 뭐예요? 자 갑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을. 자 정치란 정치권력이 정치권력은 공권력을 말합니다.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말하는데 이것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활동. 아 핵심어죠.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좁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 걸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것. 이것은요. 좁은 의미에서도 정치로 보고요. 당연히 넓은 의미에서도 정치로 봅니다. 그래서 갑이 넓은 의미가 이것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집단에서도 정치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2번.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냐 마느냐. 자 좁은 의미에서는요. 국가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의 활동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국가만의 특수성을 강조해요. 자 그런데 넓은 의미 쪽에서는요. 야 국가도 사회 집단의 일종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이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을은 다른 사회 집단의 활동과 구별되는 국가 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 아니라 인정한다 이렇게 가줘야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적합한 게 어디예요? 적합한 건 넓은 의미고 좁은 의미에서는 부적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달리 을은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행사 준비 과정에서 초대 가수 선정을 둘러싼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학생회 회의. 이것을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인 거죠. 학생회 회의는 국가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을과 달리 갑의 관점이 학생회의를 정치로 본다. 괜찮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형상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없을 때도 국가가 없을 때도 이해관계 조정이나 사회적 희소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반면에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 형성 이전에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둘 모두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